Has science gone too far? 과학이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까? Real or fake? AI가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Invest! 평행 우주냐?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3을 가리킨다고? 아버지 Succeeding you, father 어떤 맛일지 궁금하군요 당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 언젠가 태양이 폭발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때가 되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죽으면 그만이야 라이더님이 배달을 시작하셨습니다 5시 47분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5시 47분 안내드린 시간보다 36분 빨리 배달되었습니다 텔레포트를 하시나? 텔레포트를 가가지고 바로 배달을 축시법 쓰나봐 무슨 사연인지 대충 예상은 간대요 그러니까 자 봐봐 셔틀콕이 먼저 저기 떨어져서 신발로 던졌는데 신발이 걸린 거야 그래서 야 더 이상 내가 배팅을 했다가는 다 잃어버리겠다 하고 한쪽은 신발이 없는 채 터덜터덜 걸어간 한 남성이 그려집니다 님들이 놓은 거 인생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예의 양심 인성 개념 많은 걸 놓고 사네요 사실은 정신입니다 정신을 놓고 산 거 같긴 해 이분은 좀 많이 놓으셨네 인성 예의 양심 개념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 정신을 놔버렸다 육질을 드럽게 고기 망치 육질을 부드럽게 했는데 부가 빠졌나봐요 육질을 부드럽게 하면 이게 세 글자 세 글자가 아니어서 느낌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부 를 빼버린 거야 드럽게 난 탈계를 한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아이오맨 형님 로다주가 없는 마블은 뭐랄까 옛날 같이 가나요 고라니 키우고 싶어지면 영상 오 고라니 귀여워 고라니 귀엽네 집에 한 마리씩 키웁시다 내 타입의 남자가 존재한다 세명밖에 없는데요 설마 슈슈 OSE 저거 몬스터 트럭이라고 하나? 몬스터 트럭이라고 하기에는 바퀴가 크게 않아서 신기하네요 어떻게 타지? 사단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타려면 마법소녀가 강한 이유 뭐야 망치가? 카드캡터 체리 마법 물리 오해보다 아유 무서워라 마법 매우다가 마법 너무 영창이 길 것 같아 수 틀리면 그냥 바로 팍 오하이오 모하이 석상인데 리젠트 컷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균 지산준 시청자 미래모습이래 죽었지만 앱스는 남아있는 유튜브 광고구나 난 아까워서 손도 못대는걸 건드리니까 더이상 다른 남자는 용납못해 맨키싱웹툰이군요 오케이 프리미엄을 써야되는 이유 일본 축구팀이래요 이브리그는 별로 인기가 없대요 근데 누마지에 있다는 것 하나로 특유의 인기를 가진 구단 누마지가 뭔데 누마지에서 러브라이브의 마수는 축구팀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누마지라고 특혜 누리는거 있잖아 저번에 봤던거 같은데 오타쿠 마을 이상한 손뭉치와 깃발을 들고 오는 관객들 당연하다듯 나오는 콜라보 굿즈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 오타쿠랑 사진을 찍어야하는 축구선수들 네 성우를 초청하는 이벤트도 한다 3부 리그에서 보기 힘든 경기장 전좌석 매진 세례를 볼 수 있다 아무튼 애니랑 딱히 연관은 없지만 팬들에게 작게나마 인지도를 지는 팀 근데 누마지에 위기가 찾아왔다? 구단에? 프로리그에서 퇴출당했대 공사비는 1억엔인데 이거를 지방팀이 내기엔 압박적인 금액이래요 근데? 하지만 누마지엔 러브라이브가 있다 러브라이브 애들이 살린건가 설마? 아슬쿨라로 누마지는 러브라이브 시디즈와 정식 파트너 계약을 맺게 됐대 하하하하 이게 마리콜라버지 기본적으로 축구표 2장에 캔배치 2개 정도 주는게 달아서 애니만 파는 덕후 입장에선 기부라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몰린건 편심이 엄청난거네요 특히 5만엔코스는 금액이 커서 처음에 100명도 올지 의심했는데 너무 몰린 탓에 인원 제안도 철폐하고 열어뒀대 어.. 좋은 해프닝인거 같아요 허나 지원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하하하하 그렇지 그냥 돈을 주겠냐고 자 이거 보고 웃고 옆에서 사진 찍어 VIP석에 걸린 멤버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 어.. 아이고 아이고 뭐가 많아 넘쳐나게 된 손뭉치들 점점 많아져 하하하하 스포츠타월도 굿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콜라보 깃발에 점령당하는 홈 부장 오만엔 후원자 기념깃발이야? 하하하하 야 이거는 이건 넌 누락하겠는데? 새로나온 티켓 디자인 이런 종이 티켓 보통 이제 쓰고 버리잖아 근데 이제 영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티켓 같은 것도 모으거든요 팝콘 이런 것도 모아 이런 것도 굿즈라고 생각해서 또 이런 것도 모으는 사람이 있지 럼라 광고중인 정광판 어마어마합니다 구장 바깥 시내버스 상태 세상에 세상에 등짝에 아쿠아가 박힌 구단 유니폼도 추가됐대 하하하하 실제로 입고 뛴대 네 세상에 그리고 남은 돈으로 당연히 성우를 불러야겠죠? 어.. 와우 성우들 와가지고 인사하고 하하하하 후원자들에게 선보이는 1억엔의 가치 이거는 뭐 돈 쓸만 나겠네 어.. 옛날에 속초도 생각이 나네 우리나라 속초에서 처음으로 포켓몬 고가 속초에서만 됐었나? 그래가지고 그 속초가 막 그것 때문에 막 그 한동안 그랬잖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요 좋네요 오 대박이에요 하하하하 Doing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하고 있대요 Doing the exact same thing but someone is watching you 누가 날 보고 있으면 갑자기 안 돼 게임이 그래 방송키고 게임하면 안 된다? 좀 그런 게 있어 Space Explore X 줄여서 SEX 붙여서 부르면 안 됩니다 SEX 즐거운 야휴회래요 막걸리랑 고기랑 뭐야 이게 부를 스타가 아니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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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하하하하 번호가 아니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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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진짜 골 때린다 저도 저런 적 있어요 아 진짜로? 4월달에 모터쇼 하던데 킨텍스 하더라고 자동차 다 뒤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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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쇼를 하면요 이게 차를 보러 오시는 건지 어 아니면 다른 거를 보러 가시는 건지 어 제가 킨텍스 주변에 사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모터쇼를 한 번 했었거든 킨텍스에서 와 진짜 차가 전국에 모든 차가 다 온 거 같아 그리고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대포 대포 카메라 들고 남자들이 쓱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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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존 아마존 하하하하 그렇군요 라우모 앨리스 실사와 드라마 캐스팅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다 위에서 아래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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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HBO Max에서 방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상과 다르게는 지금 평점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애 그래서 근데 솔직히 좀 뭐야? 걔 누구더라? 꺼드럭먼 꺼드럭먼너 또 이거 잘되면 또 꺼들어 꺼들어 걸릴 거 아니야. 트위터에서. 아바타 보고 온 네 행동? 자 이거 이렇게 해봐. 나 토르코 막도 될 거니까. 어 이거 안되나? 건너편에 차가 오는지 보는 조카들? 하아 진짜 너무 거옵다. 너희들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니? 음 너무 거옵고. 진짜로 오하이오에 갔대.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대. 오하이오는 그냥 평범한 스테이트. 평범한 도시래요. 그리고 뭐 쉿쇼도 없고. 노 위워드 스토프. 위워드 스토프도 없고. 뭐 자이언트 몬스터도 없고. 어 매 순간 당신을 죽이려고 하진 않는데. 밈에서는 분명히 어 왜 그런 오하이오. 백룸 같은 오하이오가 있었는데. 어디 간 거야? 이렇게 평범한 거야? 렛츠 스피드 런 더 바이블. 자 오늘을 해볼 게임은요. 성경 빨리 읽기입니다. 장세기. 나는 스피드 런 보다. 채팅창이 궁금하네. 채팅창. 성경 애니 채팅창. 어 굉장히 어. 뭐랄까 좀 어. 무서울 것 같아. 채팅창 보기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한국 남자 군대 가는 거 부러움. 나도 남조선 군대 가면 잘할 수 있는데. 하하하하. 그렇군요. 나는 저 판문점이라고 하죠? 판문점 맞나요? 거기에서 있는 북한 군인들 생각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안 보면 되는데. 이게 보이면 그렇거든. 보이면 더 힘들어요. 알죠? 야 쟤 또 전역했어? 또 왔어? 짬 찌끄리기 또 왔어? 나는 언제 전역하나? 하하하하. 이게 또 모바일 게임이 나왔나 봐. 손이 전부 다 무기로 변해있어요. 체인소맨 짭이죠. 드릴도 있고. 꼬챙이도 있고. 여기 보면은. 얘는. 저 뭐야. 닷. 닷도 있고 드릴. 전기 톱. 망치. 예. 별게 다 있어요. 대단합니다. 수출업 때 부자가 된 사과농부. 어. 되게 힘들었대요. 과수원이. 근데. 해결 방안으로. 남아있던 사과를 광택이 나도록 깨끗이 씻어. 시장이 직접 나와 팔기 시작했대요. 뭐야. 그러다가. 부부는. 로또에 당첨돼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Geoff. Oh. 대체 누군가 당첨될텐데. 그 누군가가 왜 나는 아닐까. 하하 As soon as he put his sleeve back down we realize he made a terrible mistake 반팔금지 으 반팔금지 문신이라고 합니다 어허 사실은 저건 전투기입니다 오해금지 When I was little I really like a alien x I innocently look for alien x videos and ruin my childhood 그니까 나는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alien x라는 만화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는 구글링을 해봤대요 alien x 비디오를 그리고 그거를 검색하고 나서 나의 소년 시절이 많이 힘들었다 왜 하필 만화에 alien x라고 마지막 x를 붙여가지고 말이야 어 이거는 만화가 잘못됐다 인정 인천공항을 거쳐온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거 이게 뭔 조각상이야? 하핰 이게 뭔 조각상이야 이게 뭐죠? 뭐야 이게 약간 지금 알았어 저기 어떤 느낌이냐면 인천이 공항으로 유명하니까 저 비행기를 형상화한 그런 조각상 같아 밑에는 약간 비행기의 엔진을 나타내는 거고 위에는 비행기의 몸체에서 날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연출을 한 거 같은데 그냥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좀 다른 느낌으로 많이 보이네요 가격대별 세이코시계 15만원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550만원 900만원 뭐가 다른거냐고? 어 글쎄 이거 뭐 저 치기를 잘 몰라서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900만원 주고 사면 900만원어치 느낌이 나니까 뭐 그런건가? 저 재질해서 뭐가 좀 다를 순 있겠죠? 12G 상품이지만 고양이는 들어가야 하며 고양이가 안 들어갈 수는 없지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상품명 12G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양이래 알바하다 서러워서 아빠한테 영통 걸었는데 내가 울고 있으니까 다같이 나 구경하시면서 아이고 무명아 왜 울어 무명이 많이 컸네 이러셨대 울면서 안녕하세요 동료분들이랑 알바하다 서럽지 그렇지 이게 이렇게 보고 있었다 아이고 무명아 알바가 그리 서럽었니 어이구 많이 컸네 그래도 알바하면서 사회 일 해보니까 어떠니 어이구 귀여워 하하하하 네 소총 안에 들어있는 작은사람이 하느니 하하하하 마치 AR에 탕탕탕 하고 있을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탱크 안에서 이렇게 가는거죠 뭐 이것도 요즘에 전자동 있다메 근데 이게 탱크 총알이라고 보면 되죠 사실상 엄청 큰 다운펌 댄디컷 하고 왔는데 이거 맞냐 어 이거 포장 이거 가져가시게요 땡 5천원입니다 땡 어 어 뭐야 지금 이게 뭘까 이게 뭔 말이었을까 하하하하 갑자기 해커맨이 되어가지고 여기와 여기와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퍼드 세이킹팬 더 미누 세상에 뭐야 이거? 대박 못참지 피자가 지금 여기 위에 있다고 어? 에이씨 아임 다잉 오우 오 고수 오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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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들 뭐 했다 하하하하 흰 수염이 아직 살아있다 하하하하 흰수염 뭐야 저기 어어 하하하하 아이고 이럴언이런gré 나사 취업 후 대참사 모두 야발 좀 닥쳐봐 나 지금 나사의 인턴을 뽑혔다고 입조심해 내 뭐나 나 나사에서 일한다고 그리고 난 나사를 감독하는 국립우주협의회에서 일하지 엔지니어 호모 히킴을 모욕한 여성 나사 인턴직을 잃다 트위터는 파란색 저 파란색은 해로운 역시 SNS는 안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아이고 저거 문짝 갈아야돼 어떡해 어떡해 그대로 다시 왔던거 그대로 하면 되거든 아이고 이건 이제 앞문까지 갈아야돼 여기 앞문까지 아이고 아이고 으이구 아이고 내가 여기 얼굴이 긁힌거 같애 아이고 뭐야 지갑요절해 왜? 지폐가 왜케 커 뭐야 자 책임 지구랑 싸우면 이기냐? 해 어 이겨 우와 달 우와 너 진짜 최고다 근데 너 시리우스는 못이기지 해 어져 헤어지자고? 읽고 싶은건 뭐야 맞으면 맞다 말을 해야지 할거 아니야 뭔 말이야? 이게 뭐냐구요? 저 1년 전쯤에 이렇게 차였어요 차인거 에이 이거 뭐 거의 꽁트 아니야 꽁트? 말이 되는 이해 나는 이거는 존재하지 않다고 봐 엘조 바이든 엘을 주는 바이든이래 엘조 바이든 엘조 뭐 뭐 해외 피자집 식당 화장실 문이래요 아이 피자 먹다가 어? 저기 입맛 떨어지겄어 아 참 정말 영어를 몰라 본인 틱톡의 모든 영어 댓글에다가 이거 해피 이모지만 달던 중국인이래요 All my family born to death in a house fire 했더니 웃으니까 웃었대 뭔지 몰라서 그냥 이거 해피 해피만 하니까 왜 놀리고 그래 영화 모를 수도 있지 지하철 꽉 찼는데 못 내릴 때 꿀팁 저 토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두 갈래도 나눠진대 그냥 물 가르듯이 그냥 후우 모세의 기적처럼 저 토할 것 같아요 굳이 말을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서 헛구역질 한번 해주면 알아서 I respect nearly your opinion However One small issue IP TCP 오픈 라우터 해가지고 네 집 주소 다 알고 있다 어 자 나는 너를 존중해 그래 니만 알겠는데 내 말이 맞음 내 말이 맞음 안 돼 이거 몰라? 이거 모르면 어린 편이래 이거 이거 몰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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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포트리스 2 fans when they see a meme that hasn't been ruined by a shitty SF 버전 I have a job to do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이게 이게 밈이 나오잖아? 그 밈을 쉬리 SF 버전으로다가 무조건 팀 포 2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맨키싱이라고 치면 이제 팀 포 2 SF 버전으로 있는거지 SFM 미니스톱 벨기에콘 꼭 먹어라 2천원인데 베라보다 낫다 저게 얼마야? 2천원이라 써놨당 아 그러네 근데 저거 어디서 파는겨? 미니스톱이라 써놨당 아 그래 저거 이름이 뭐야? 벨기에콘이라고 써있잖아 아 근데 뭐야 이 새끼 웃긴 놈이다 이게 야 이게 봐봐 익명 파이브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파이브가 어디서 파느냐고 물어보고 파이브가 이게 했는데 지도 다 해놓고 익명 세븐이 아 그래 저거 이름 뭐야 했더니 익명 파이브가 와가지고 벨기콘이라고 써있잖아 그걸 몰라? 아 진짜 아 정신 나갈거 같애 익명 파이브 펌 지렸다 미쳤다 미쳤다 아니야 핑핑이 아니고 달팽이인데 저 니콜라스 케이지 형님이잖아 그 엑스맨 그 투구있거든? 매그니토가 끼는 투구 낀거에요 플레이 더 게임스 you're already on 아유 끄져 뭐라는거야 재기랄 너가 산게임 해보래 아유 저런걸 왜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벽이 우리와 너 사이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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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